이번 경선의 키워드는 개방입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당원 및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빠른 예비 후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부터 미리 노래 틀고 분위기를 띄울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입당하신 장성민 전 의원 환영합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는 평을 듣는 분으로 정무정책 분야 등에서 깊은 식경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이름을 날리시기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당의 취약지역인 호남 지역 출신인 만큼 장 전 의원의 입당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속된 호남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 노력에 한 획을 긋는 큰 성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혼탁해지면서 지역을 가르는 만국적인 백제불가론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당은 윤석열, 장성민 이 두 분의 입당으로 이제 더 넓어진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은 지금까지 다른 당내 주제들에게 보여주셨던 관심과 동지의식을 이 두 분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의 대선 경선은 8명으로 압축할 예정인 1차 경선부터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은 민주당처럼 네거티브와 말꼬리 잡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흥행과 함께 정치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모든 후보는 당이 정한 일정에 철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각 이벤트 및 일정마다 후보 개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 경선의 흥행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경선의 키워드는 개방입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당원 및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느 후보도 강화된 검증과 확대된 토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흥행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31일 양일간의 후보 등록에 앞서 본 경선이 시작되기에 앞서 8월 15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빠른 예비후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부터 미리 노래 틀고 분위기를 띄울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